없었던 장대항보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은 좀 멈춘 것 같다. 역대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는 항상 시장에서는 큰 조종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꿈 얘기 본다 하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불장 장대양보험 나오는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예지몽을 꿨구나. 근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장춤몽. 일장춤몽으로 끝난 장대양보험.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꿈이 되게 생생했고 별로 희미했을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차트 모양도 꿈에서 생생했던 게 모양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이고 이때 방송을 한 거죠. 이때 방송을 했고 다음날 파운드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딱 나왔죠. 제가 봤던 꿈은 여기서부터 장대양보험을 쫙 크게 올리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거래량을 제가 잘못 봤는지 어쨌든 장대양보험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했는데 일단 꿈이 여기까지는 맞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얼추 맞았으니까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다음을 봤어야 했는데 이 다음을 못 봤네요. 제가 다음을 봤어야 했는데 일단은 이게 됐죠. 그리고 7만 5천 원 정도 확실히 여기 근처 7만 6천 원 정도 가니까 확실히 정고점 저항 맞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의 하락이 최근 며칠 파월 연임하고 의장님 연임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빠졌지만 어쨌든 저항을 맞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려올 때 명분이 있었던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떨어지는 명분들이 떨어질 때 그냥 이유 없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어쨌든 대회 변수들이 있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그 변수가 역으로 해결이 되면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말아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갭을 거기다 매꿔, 반절까지는 매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락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징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런 게 하나 나와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와 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한 400만 주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없었던 장대항보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갭으로 뛰었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은 좀 멈춘 것 같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 말씀드리면 올라갔던 폭의 절반 되돌림하고 200일, 200영업일 한 10달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으니까 10달 정도 조정 기간 나왔고 그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언제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한 트리거가 나온다고 하면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따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팔았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다고 하면 갭상승에다가 저항 근처였기 때문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가지고만.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팔기도 사실 좀 애매했고 이 구간에서는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나섰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대응이기 때문에 근데 설사 내려온다고 한들 내려온다고 한들 이제는 이런 그림은 조금 이제 확률이 적어진 거죠. 이렇게 뚝뚝 이런 확률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또는 7만 5천원 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실 분은 사세요. 라고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려가더라도 이제는 괜찮다. 정도가 된 거죠. 오늘 일단은 대외적인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밀리긴 했지만 하긴 뭐 지금 해봐야 2, 3%니까 2, 3%죠.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실 뭐 그런 단타로 할 사람은 별로 없죠. 장기 투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기대가 좀 다르다고 2, 3% 차이로 진짜 완전 대형주장에서 물량 떼기로 단타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 확 질러서 신용이나 미수로 질른 다음에 1% 떼기 하면 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하더라도 수익률 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량 떼기 하시는 분들이 떼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수익금만 보고 가는 거죠. 보면 단타 거래 하시는 보면 수익금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사실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수익금이랑 세금이랑 수수료 다 빼고도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 뭐 천만 원에서 500에서 1000 정도의 당일 수익금 냈나라고 하면 대형주 1% 단타 자신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구간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꿈이 하락이 그래도 이제 마무리 구간에 있구나. 하락이라기보다는 하락은 아니고 조정 구간에 마무리는 왔구나. 그런 걸로 일단은 위안 삼았고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잠을 자러 가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기 잠을 좀 자고 와봐요. 꿈을 꿀 때까지. 제가 요즘에 수면 시간 절대적 수면 시간이 적어서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또 꿈을 꾸며 말씀드린 주말에 꿈 좀 꾸가지고 하여튼 이번 영상의 제목은 우리 황팀장이 정해가지고 왔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난 장대연구 아쉽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대웅주 다시 좀 언제 아니 근데 의외로 강세론자들 가운데서 이번 12월달 마지막 이런 작년 12월 아주 불장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12월달이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가능성도 봤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파생으로 지금 그때 왜냐하면 지난주만 해도 파생이 3주 남은 거잖아요. 만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양쪽 확 벌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하에 따라서 아래를 확 지르던가 위로 확 올리던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외부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코로나 오늘 일본 시장도 많이 빠졌고 오늘 블랙프라이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도 세일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제가 나올 때만 이렇게 항상 세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면 한 1.2% 정도 밀리고 있고 S&P 선물도 2% 정도 밀리니까 우리에게는 마법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선반영. 한국이 먼저 맞은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생각보다 그렇게 아침에는 좀 고생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혹시나 주말에 지금 WHO 위원들이 또 모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또 봉쇄 다시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말에 악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작년 코로나 2월달 3월달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다만 대신에 주식별로는 확실히 조금 영향은 좀 있겠죠.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죠. 리오프닝 주들은 지금 최악의 악재를 만난 걸로 가야 되겠죠. 이거 리오프닝 주를 접근을 해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변수가 아직은 상존에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나마 10월달에 11월달 위드 코로나 갈 걸로 기대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긴 했었죠. 그러다가 11월달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한 번 쉬었는데 다시 변수가 또 등장 오늘 또 남아공에서 변수도 나왔잖아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 알파벳 그리스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오늘로 누 변종이라고 하나요? 이제 나가서 백신 관련 주식들 또 전단 긴장키트 관련 주식들이 또 나와서 또 그쪽이 일정 부분 수급을 가져간 흐름들이 좀 있었죠.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이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수급에 조금은 어느 정도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NFT 관련 주식하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다른 일반 주식들이라고 볼게요. 그냥 대형 주식들군이 수급이 이 날 많이 겹쳤죠. 엇갈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빨리 이동하고 있고 이 날은 확실히 삼성전자 월요일날 보면 11월 20일 월요일이죠. 이 날 급등이 나왔고 SK하이닉스도 너무 일장춘몽에 몰입해가지고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날 급등 나왔잖아요. 8% 장릉고가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위메이드를 보면 오히려 월요일날 이 날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좀 쉬어가는 느낌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좀 확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왔죠. 이 날 은봉이 나오면서 대량거래도 실렸고 되돌리는 장때 양봉과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쭉 올라가던 거는 좀 뭔가 꺾이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확실히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이슈도 몇 개 있었고 그럼 이제 수급을 일정 부분 뭔가 나눠져 가기가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은 12월 달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은 과연 기존의 주도주는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고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주도주들은 있는데 갈피는 못 찾고 있고 변수들 때문에 이 과정을 서로 탐색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NFT라던가 이런 게임 주식들이 시장에서의 주도력은 상대적으로 굳이 지금의 주도주가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주도주는 역시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기는 한데 이 주식이 이제 확실히 주도력이나 수급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이번 주에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코로나 변수 그다음에 파월 의장님께서 연임이 되면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셨는지 갑자기 내가 인플렛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코멘트를 하면서 지금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쫙 빠진 거잖아요. 금리인사항이며는 기술주는 완전히 쥐약이니까. 그런데 그게 또 의례적인 그냥 인산말 아니겠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KB증권 리포트를 보면 조금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안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는 항상 시장에서는 큰 조종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볼코도 그렇고 앨런 그리스 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버넨키 때도 그렇고 제넬 앨런 때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랬고 주가는 흔들렸다. 일단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비둘기적인 성향 또는 매파적인 성향 상관없이 어쨌든 바뀌면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한번 흔들렸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새로 바뀌실 분이 더 비둘기적인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의장 네. 지금 부의장 되신 분 이름이 갑자기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 대통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삼성전자 꿈을 너무 꾼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물가에 대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사치레로 했을 수도 있죠. 나도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도가 최대 절하니까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지금 기술주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 흐름이 보니까 미국도 지난날 보니까 모더나가 됐던 노바백스가 됐던 그쪽도 백신 쪽의 주식들이 잘 움직이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참 시장은 정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주 초부터 느낌은 조금 뭔가 움직이려다 느낌은 좀 있었죠. 사실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때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행보하고 이제 발사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매집은 됐는데 얘가 발사는 하려면 명분이 주어져야 되나 지금 시장에서 완벽한 명분이 주어진 거니까 거기서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음 글쎄요. 뭐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더 득세 수급을 이쪽 부분에 또 빠져 가지고 간 거죠. 이번 주 일단 오늘 시젠도 그렇고 근데 그 게임조 관련해서 지금 주도주였던 메일 위메이드가 좀 흔들리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지금 보면 게임빌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게임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가 약간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위메이드만 좀 너무 기준을 받긴 했지만 게임빌 컴투수도 계속 사실 몇 배 올랐나요? 이것도 10월 두 달 만에 4배 넘게 올랐네요. 4만원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이런 거를 보시면 이렇게 대량거래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너무 제가 그러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량거래 장대 양복 나오고 메타버스를 너무 무슥게 봤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라고 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냥 메타버스야 갔어야 되네요. 메타버스가 진짜 실체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이나 툴립 버블까지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인터넷 버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너무 흥선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취할 게 아니라 뭐야 PR이 지금 말이 안 되죠. 사실 PR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은 다 지났어요. 근데 이제 대응은 또 대응대로 돈 버는 건 돈 버는 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덕분에 너무 경기 민감주식들이 너무 박살이 났어요. 특히 LG화학이나 오늘 아 그래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진짜로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죠. 이런 건 너무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포스코 오늘 경기 민감주 다 오늘은 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아나려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시간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장의 수급이 좀 당겨져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코인 관련 주식들 게임 주식들이 좀 쉬어야 애네들이 좀 탄력적으로 갖고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중고예요. 수급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대영주를 갖고 있는 분들 롯데케미칼도 봐볼까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 사실 좀 12월 달에 대영주의 랠리를 롯데케미칼도 기대해봤는데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효성 TNC 한번 봐볼까요? 이거 100만 원을 부르지었던 종목이잖아요. 아 근데 51만 원을 가져왔네요. 이 주식도 올라갈 때 100만 원 목표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9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1만 원 왔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죠. 왜냐하면 뭐 이런 주식 보면 실적으로는 왜? 라는 물이 반으로 또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왜가 붙죠. 왜 여기 있어 주식이 주가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 버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만약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퍼가 2.7배예요. 한국 시장이 10배인데 지금 2.7배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는 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공매도 고수 수사자 인터뷰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몇 시간 후에 저녁 때 나갈 건데 8시에 거기에서 공매도 치기 좋은 주식 차트들이 여러 개를 나열을 했는데 그 가운데 효성 TNC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이죠. 공매도 치기 공매도로 돈 벌기 좋은 주식 여기에 이게 들어갔죠. 조건이 뭔가요?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역배열이 있는 아니 뭐 있어요. 설명하는 게 내가 옮기기는 어렵고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올라가는 주식도 머릿속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내려가는 주식도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주가 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라는 게 지금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죠. 이성적으로 한국 시장은 항상 그래 오기는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사이클 겪으시는 거거든요. 하락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경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합리적으로 그냥 예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게 가장 딱 좋은 상태예요. 외국인이 왜 한국 주식을 안 사냐 에 대한 건데 이게 가장 큽니다. 보면 밑에는 2021년 입회에서 증가율 19년 대비 2019년 대비 21년 증가율이 올해죠. 올해 거의 150-160% 육박하죠. 성장률이 그런데 21년 대비 22년 증가율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어야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이랑 인도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19년 대비 여전히 올라왔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역기저가 되는 거죠. 역기저. 그러니까 올해 너무 기저효과로 너무 큰 상승을 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폭폭풍을 어떻게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끝나려면 한국 시장은 수출이 조금 둔화가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다음 주 12월 1일 날 11월 수출이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잘 나올 겁니다.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다고 좋은데 지금 문제는 내년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어있는 거고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21년 대비 22년 증가율이 그래도 한 원래는 여기 정도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왜 가 된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돌아가려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나 기저가 돌아야 돼요. 반도체가 좋아져야 돼요. 한국은 무조건. 아니면 수출 총량이 늘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쭉 역대 추적치를 보면 항상 한국은 수출이 늘었어야 돼요. 수출 그리고 수출보다 한 1년 정도 선반영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성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너무 올해가 너무 좋았던 게 올해가 너무 좋았다. 올해가 너무 좋았다.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다 대형주들이 다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시장보다는 더 상승을 하는 중승주 땅에서 계속 찾아보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멀티풀이 좋아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멀티풀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게 메타버스랑 게임 NFT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분명히 내년 1월 만약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NFT 관련 주식들 분명히 정신 차려보면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들이 지금은 상승에 취해 있지만 그때 가면 이거밖에 안 됐어 가 되는 거죠. 아무리 멀티풀을 줘도 그게 대표적으로 10년 전 조선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는 거 얘기하고 증권 방송도 봐도 다 계속 관련된 얘기만 다 게임 주죠. 다 게임 주죠. 똑같은 말 똑같은 말 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지겨울 거예요. 지겹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의미 없죠. 다른 주식 올라가면 뭐야.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네.